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 수는 418만 명으로 전세계 박물관, 미술관 중 6위를 차지했다는 해외예술전문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술 매체 아트 뉴스페이퍼 등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의 2023년 연간 관람객 수는 418만 285명으로 조사에 참여한 박물관, 미술관 기준으로 세계 6위에 해당됩니다. 유리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으로 886만 명이 발걸음을 했고, 뒤이어 바티칸 박물관, 영국 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테이트 모던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